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백어입니다. 코스피는 기관의 매수에 2,500선을 회복한 가운데 조선가 로봇이 가장 강한 테마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우짱을 선점하는 전략,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 세워가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며칠째 코스피는 2,500선 코스닥은 810포인트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약간 지지부진한 시장인데, 좀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돌파한다는 뜻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데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종목군들에 대한 선정에 대한 팁을 좀 드린다면 사실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상승은 결국 10월달 시장에 대한 바닥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현재 반등이 나오는 과정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달려갔던 종목군들이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반면 바닥꽃역에 있던 종목군들이 깜짝 급등이 나타나면서 시장을 좀 이끄는 그런 모양새를 좀 보이면서 우리가 사실 전기전접종, 우리가 삼성전자나 SKNX가 최근 들어서 큰 변화가 없이 옆으로 행보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그래도 지수는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양상들이거든요. 말 그대로 현재는 낙폭가대에 대한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빌드업이 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하나를 제시를 해드린다면 오늘의 투자 포인트 이렇게 잡았습니다. 빠진 종목 다시 보자. 빠진 종목을 다시 봐야 하는 오늘 시장입니다. 저희와 함께 야무지게 찾아가고 싶죠. 오늘 로봇도 참 강하죠. 그런데 강하게 올라왔던 두산 로보틱스 오늘은 보합권이고요. 대신 그동안 관심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종목들이 조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좀 특징적으로 올라오고 있을까요? 결국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상당한 랠리를 펼쳐왔기 때문에 오늘은 또 차익 매물로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라고 봐야 되고 대신에 이제 다른 여타의 로봇주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것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10월 23일, 10월 20일자로 로봇주들이 대부분 다 바닥을 형성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났던 것은 인위적 하락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만큼 일부러 좀 더 깊게 뺐던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정작용으로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 시장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기업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10월에 바닥을 한번 형상으로 안다면 현재 랠리가 펼쳐지는 모습들인데 사실 이제 현재에 대한 반등은 결국 수급적인 반등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 정고점 부분까지 한 번 더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다만 정고점에 대한 돌파는 다른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10월에 바닥을 형성할 때 로보틱스 대부분 다 10월 23일자로 바닥을 형성했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기업이 SPG라는 기업입니다. 이런 감속기에 대한 국산화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지금 현재 차트에 대한 움직임을 보더라도 앞서 봤던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상당히 유사한 패턴을 보이면서 현재 반등을 좀 붙이는 모습들 그리고 현재 낙폭과제에 대한 부분에서 자동화 관련된 이슈가 붙으면서 올라오는 기업이 V1TEC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최근에 추천을 다시 한 번 드렸던 기업이 V1TEC이었는데 이런 자동화 공장에 대한 부분 자체가 시장에서는 상당한 이슈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고요. 대용주선에서는 이제 삼성 SDS 마찬가지로 어느덧 12만 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말씀드렸던 기업이 현재는 다시 한 번 신고가를 쓰는 과정인데요. 지금은 시장이 12월달 같은 경우에 재료와 이슈에 의해서 상당부 움직일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러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9월달에 바닥을 찍고 움직여왔던 기업이 반도체라면 10월달에 바닥을 찍었던 것이 AI와 로봇이었거든요. 그럼 12월달까지는 좀 더 랠리를 이어가는 정고점에 대한 추라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정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나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12월달까지 로봇과 AI 더 갈 수 있다는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해보겠고요. 두 번째 체크포인트, 선박, 조선 쪽입니다. 선박 친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친환경 산업을 미리 준비한 우리나라 조선소에는 좀 호재가 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암모니아 운반선을 수주한 하나오션을 필두로 조선주 그리고 조선 기자재까지 오늘 모두 오르고 있습니다.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이런 암모니아가 이슈가 되는 부분으로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최근에 보면 수소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모니아를 이용한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도 우리가 이런 암모니아와 관련된 이슈는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 결국에는 이제 LNG 운반선, 우리가 상선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런 조선업종에 대한 상당한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런 이제 LNG에 대한 부분이 암모니아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우리가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조선주들 안에서도 플랜트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기업들보다는 우리가 상선이라든지 운반선의 위주의 기업을 좀 더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럼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하나오션이 오늘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선에 대한 부분의 비중이 높고 추가적으로 낙폭화되었던 부분이 현재에 대한 강세를 이끄는 양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본다면 이제 삼성중공업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이 3분기까지만 하더러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낙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던 부분이었고 오늘에 대한 반등은 좀 의미를 둘 수 있는 반등이기 때문에 현재에 대한 반등으로 인해서 3분기의 고점까지 다시 한 번 더 돌파를 할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체크 포인트는 오늘 자동차 쪽도 살펴봐야 한다고요? 네, 현대차 그룹이 이번에 미국에서 내년에는 포드를 제치고 빅3 안에 들 것이다 라는 레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또 자동차 부품조들이 들썩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은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이 덕양산업이라는 기업입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덕양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애틀란타 부근에 전기차 각형을 만드는 배터리 케이스를 만드는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결국 미국 본토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연초에도 상당부 외웠던 우리가 엘리바마 관련주 또는 조지아 관련주들이 다시 한 번 더 바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현재 자동차 부품주들 또는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한 바닥권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수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이 한 번 더 올라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충분히 또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고요. 하나 더 본다면 성우하이텍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상승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주목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강한 상승세를 동반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그 외에 자동차 부품주들도 함께 우리가 보는 전략 대신에 엘레바마나 또는 조지아의 공장에 있는 기업들을 위주로 선별적 공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ASR 종목은 하이딥인데요. 어제, 바로 어제 추천을 해주셨는데 오늘까지 좀 강세 흐름이 나타나면서 10% 급등을 했네요. 우리가 노이즈 캔슬링 또는 스타일러스 펜 이런 것들이 펜리스에 대한 설계가 이루어져서 그것을 위탕 생산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하이딥이 가지고 있는 펜리스에 대한 이런 기술적인 부분 자체가 앞으로도 부각될 여지가 높기 때문에 저는 올해뿐만이 아니고 충분히 내년에도 큰 상승에 대한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이 기업이 대주주에 대한 지분관계를 보면 가족 회사입니다. 그만큼 이제 회사에 대한 애정이 있는 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눈여겨 보자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대기업 관련 로봇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들고 오셨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저희가 섹터군 안에서 가장 많이 했던 종목들로 구성됐던 것이 로봇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로봇줄을 유튜브에서도 감속기만 검색해도 제가 연관 검색으로 뜨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런 로봇 관련해서 감속기라든지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함께 상당한 공부를 했었는데요. 레인보우 로봇틱스도 저희가 말씀드렸던 기업이고 지금 여기 보시면 SBB테크, 삼성 SDS, 큐렉스도 나왔었고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또 보이는 T로봇틱스라든지 SPG까지도 저희가 나왔던 기업들입니다. 오늘 대기업 관련의 로봇줄을 한번 모아봤는데 이런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시더라도 이 종목군들 위주로 매매를 하신다면 충분히 승산 있는 게임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차상로가 아니라 로봇상로로 하는 것도 이상로봇이 있잖아요. 이상로봇, 좋습니다. 차상로봇, 좋습니다. 오늘의 원픽도 바로 한번 살펴보죠. 네, 오늘은 엠로라는 기업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엠로는 이제 삼성 SDS와 관련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공급망 관리 분야의 국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고 추가적으로 기업 데이터 기반의 구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를 잡아본다면 7만 5천 5백원, 손절가는 6만 3천원을 제시해드리는데 다만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엠로는 이미 상당한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길게 보기는 조금 힘들고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보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오늘의 원픽은 엠로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